내꺼 만들꺼 봐봐 이거 다 지휘가 만든거야? 응 뭐가 엄청 많은데? 한번 볼까 하나씩? 와 이게 다 뭐야? 이건 오지게 야 이거 다 지휘가 만들었어 여기까지? 이거는 좋은거 만든거고? 와 그럼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 아빠가 지휘 하나씩 설명해줘 그러면 이거는 할아버지 TV 이거는 아빠 이건 TV 보고 있는 모습 이거는 아빠 이거는 다른것도 올게 이건 눈다람 이거는 달팽이 이것도 달팽이 이건 오이 이거는 만두콩 이거는 길이 이거는 하마 이거는 개구리 이거는 코끼리 이건 오지게 이거는 반죽 이거는 이거는 러거 이거는 사과 이거는 체리라 이거는 고추 아 긴 고추 작은 고추 이건 작은 고추 작은 고추 이거는 대파 대파 와 하나씩 아빠 한번 볼게 그러면 지휘가 만든거 지휘야 이게 뭐라고? 이거 잠깐만 이거 아빠야? 응 아빠 흰색 티셔츠 아 아빠가 흰 티 입은거 이거는 우리 정우꺼 똑같이 만든거 이건 당근 이건 당근 눈사람 눈사람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건 눈사람 껍데기 이거는 집안에 있는 달팽이 이건 나와있는 달팽이 이거는 완두콩 이거는 오이 이거는 이건 기린 아 길쭉하니까 기린 이거 하마 그다음에 이거 다 지휘가 만든거지? 너무 귀여워 이거 하마 이거는 개구리 이거는 개구리 코끼리 이거는 코끼리 이거는 무지개 무지개 이거는 이거는 고음 이거는 사자 반죽 이건 딱어 이거는 악어 악어 이거는 이거는 사과 사과 이거는 세리 이건 긴고추 이건 짧은고추 이거는 대파 파 와 여기까지 만들었어 지휘가 다 야 먹을까? 자 내꺼 먼저 야 야 이거 확실히 정우는 고퀄이다 이거 내가 애기보다 5살때 만든 원조 어 정우가 만든 원조 자 여기 바구니에 여기 대파 야 잘했다 색깔까지 딱 구분한거야? 응 사과 정우가 만든 사과 위에도 했어 여기 당근 사과 여기 딸기 딸기 이건 딸기 이건 또 딸기 이거 당근 어 당근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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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나 옛날 버전 야 이거 잘했다 옛날에 만들었던거 잘했다 마지막 이게 제가 옛날에 다섯때때 만든 원조 원조 이게 지휘가 다섯때때 혼자 만든 복제품 복제품 비교해보자 와 이거 진품명품이네 이게 정우가 만든거고 이게 지휘가 만든거 이건 뭐야 저기 소파 팔 팔걸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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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얀건 뭐야 쿠션인가 아니 리모컨 아 하얀게 리모컨 요거는 파란걸 TV 어 TV 어 어디 앉아있는 모습이네 이것도 오빠가 이거 TV 야 디테일하다 이거 TV 다 쓸까? 깜짝이야 내가 안 이빴 퇴